유빈, 리원이네! 예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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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원 씨! 파이팅! 포인트를! 오 verde...! 오 WITH rhy곡! 오 vous avez awful injections! 사실 되는 거죠. 저게 돼야 될 텐데. 이buzzzз 오케이, 알았다. 자, 1, 2, 3!!! 배고파reibt! 배고파! 아~~ 잘했어 잘했어 자아 혜연 씨 혜연 씨 떠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알았다는 얘기에요 기대되는 자, 하나, 셋 샴푸? 샴푸 이 문제는 좀 쉬웠어요. 그래서 믿음이네! 한빈이네도 샴푸하고 발레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. 쉽지 않아. 쉽지 않아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이 문제 멋있다. 잘한다. 이 형 출장이야. 정말 잘해. 이 형 기파야. 아빠한테 그때도 하면 됩니다. 아빠한테 그 나라 해보세요. 말하지 말고요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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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다시 한 번. 좋아 좋아 좋아. 하나 둘 셋. 장. 장. 믿음군.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. 좋다. 믿음군이 아주 달인이에요 달인. 연기파야. 네. 이것도 내지 마라. 잘 보세요. 이제 뭘까 봐요. 입을 가만히 좀 있으세요. 하지 마라. 이거 더 헷갈릴 것 같아요. 됐죠. 헷갈리지 말고. 하나 둘 셋. 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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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소중해. 근데.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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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. 우유 우유. 형 저 사람 너무 오래 짰어요. 아니 이게 포인트인데. 네. 자. 오늘 꼭지 팀의 승리. 네.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. 내 마음을. 맞춰봐. 네. 그렇습니다.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 상황 속에서. 내 아이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. 부모님이 맞춰보는 코너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오늘은 첫 번째 도전.